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 섬진흥원 목포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남 서남권 발전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상생과 협력이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전남 서남권 지자체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최근에 목포시가 섬진흥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에는 아무래도 전남의 서남권 지자체들이 합심을 해서 공동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땠나요? 한국 섬진흥원 목포 유치가 확정이 되었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한국 섬진흥원 유치 확정과 관련해서 목포 시내 거리에 거의 50에서 100미터 간격으로 환영의 축하의 프레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2001년도에 우리 지역에 대학에 부임을 했었는데요. 20년 동안 아마 우리 지역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바로 이번에 섬진흥원 유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목포권의 주민들이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는 그러한 좋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와 같은 서남권의 지자체들이 한복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아마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 지금까지 어떤 경험한 것 지금까지 이렇게 본 상황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선안권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희문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는 이번 진흥원 유치 과정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초기에 신안군이 유치 신청을 했었죠. 이후에 철회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목포의 유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었고요. 아무튼 한국선진흥원의 목포 유치로 인해서 선안권 지자체들의 어떤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곡책 사업 유치라든지 또 국가기관의 어떤 유치라든지 설립이라든지 또 사업의 추진 이런 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선안권 지자체들의 상생 협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목포시와 신안군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좋은 결과에 지역민들도 많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전남의 선안권 지자체들의 상생 협력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동안 논의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선안권 지자체들의 상생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목포시 무한군 신안군 소위 무한반도의 통합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무한반도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찬성하는 입장,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도 분명히 계시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깊게 통합에 대해서 무한반도 통합에 대해서 깊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진작 됐어야 될 무한반도 통합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무한군을 제외한 신안군과 목포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김종식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미 작년 중하반기에 목포시나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는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신안군에서는. 그런데 얼마 전에 신안군에서도 신안목포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통합, 지자체 간 완전통합 우리가 이것을 행정통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완전통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여건상 완전통합, 행정통합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인근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즉 경제통합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인접지자체 간 상식협력에 관한 특히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 건설 공동으로 그런 상생협력 구분 관련해서 사실 계속 많이 이어져 왔었고요.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에 당시 워크 시장 후보셨던 김종식 시장님께서 선안권 경제통합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이제 공약사항이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경제통합보다는 에코노믹 유니언, 경제연합이라는 표현이 적합한데 이건 다음에 논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취임 이후에 학술연구 영역이라든지 또 세미나 등을 통해서 선안권 경제연합, 경제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떤 대외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번 섬진흥원 유치 과정에서 선안권이 함께 했던 이 부분도 선안권 경제통합의 연장성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통합, 경제통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남의 선안권 지자체들이 왜 상생협력을 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한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선안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즉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안권은 사실 현대사무중공업을 제외하면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거든요. 조선산업이 우리 지역의 약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와 굉장히 민감하게 불안과 호황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한 3, 4년 전에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이쪽 목포권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조선산업이 침체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가 거의 뭐 아삭시점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선안권에 집중적으로 또 편중되어 있는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선안권은 어떤 수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산업, 수산자원의 어떤 고갈 또 농수산물 같은 경우가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도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가 타 지역의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서남권은 타 지역의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까운 동부권에 비교를 해도 경제 규모라든지 또 산업 구조, 인구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남권 지자체들이 뭉쳤다, 힘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서남권 지자체들이 협력해야 될 과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들어보셨겠지만 의대유치입니다. 서남권의 의대유치 이 부분이고요. 의대유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료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서남권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개최 추진 지금 목포시와 신안군 또 완도군, 진동군이 공동으로 지금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또 목포시라든지 또 인근에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그 부분도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슴 뛰는 프로젝트다. 대박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안군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해상풍력단지 배우왕 조성을 목포 신앙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단지 플랫폼 조성은 또 목포의 대항상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인근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한 목포시, 영안군, 해남군 이렇게 또 신안군도 포함되지만 조선산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힘을 합해야 됩니다. 더욱더 요즘에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흑산도 공항 건설 관련해서 신안군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안군과 목포시 산안군에 있는 9개 지자체가 힘을 합해서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또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서 주장을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답보 상태가 아니고 조금 더 진전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국책연구원인 보건사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의과대학 설립과 그리고 의과대학 병원 설립물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약 1조 7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대가 설립이 되고 국가대학이 만들어지면 약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4배에서 5배 정도 된다니까 보건사연구원에서 제시한 1조 7조 원의 경제 효과보다 더 많은 그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남권의 어떤 경제 연합, 경제 통합, 힘을 아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지상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생 협력은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상생 협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서남권 지자체들의 상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략 산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 거점 도시 선증으로 인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수상식품센터 수상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1,300억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거점 도시 선증으로 인해서 1,00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상식품센터 또 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2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모두 앞이면 3,50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시가 수상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김공장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또 김거래소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김이 많이 생산되는 신안군이라든지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의 어민들이 그대로 소득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목포에 김거래소, 김가공 공장이 들어선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 인근의 사남권의 주민들이 혜택이 이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또한 어묵 관련해서도 어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아무래도 어묵하면 부산이구나 그렇죠. 부산 어묵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 어묵의 90% 이상이 우리 사남권의 원료를 가지고 부산에서 가공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대항산단 내에 국비도비를 확보해서 어묵 공장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어떤 목포시만의 그런 이득이 아니고 우리 사남권이 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힘을 합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쉬운 것은 아쉬운대로 남겨두고 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선심성 정책이라든지 또 예산 낭비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사남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좀 보여주는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남 서남권 지자체들의 상생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만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 그 방안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한반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한반도 통합이 진작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신안 목포가 지금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기대를 해야 되고 기다려 봐야 되겠죠. 분명히 서남권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리는 이번 섬진흥원 유치를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아마 신안군이 굉장히 이득과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만약에 결과는 쪽입니다만 신안군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철회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목포하고 신안군도 경쟁을 했겠죠. 그러면 어부지리로 경남의 통영이라든지 인천의 옹진군에 유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만 하면 좀 끔찍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목포시뿐만 아니라 신안군이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충분히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좀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좀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외받았었고 또 보살았었고 또 업신여검을 받았었고 또 스스로 낮추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말 움츠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서남권이 힘을 합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또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성진흥원 유치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점 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서남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상생 발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약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목포시에 유치된 한국성진흥원을 계기로 전남 서남권 지자체들의 상생 협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투명한 médico 감사합니다.